너를 생각하면 알수록 맘이 더 아파 오는 걸 알아도 나는 돈 내고 찾지 못할 울진까지 왔습니다 울진까지 울진 리벤지 왔어요 리벤지 어 어 어 오늘 파도가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3박 4일 왔었나요? 감성 좀 얼굴도 못 보고 가가지고 억울해서 리벤지 한 번 더 왔어요 이번에 리벤지 때 감성도 못 잤어요 또 실패하지 않을게 아 아 뭐야 뭐야 실망하지 않을게 왜냐면은 어차피 어차피 계속 도전할 거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미끼는 포무시 개불 지렁이 3가지를 샀습니다 박수 포무시 지렁이 개불 잡아볼까요? 감성도 널 잡고야 말겠어 쭉 말겠어 자 25호로 세팅할게 25호 25호로 세팅하겠습니다 못 잡더라도 즐겁게 낚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개는 외조체비에다가 싱커는 25호 달았구요 라인은 라인은 모노 2호에 힘차 2호 자코 오이로 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개불이 담아져있거든요 개불? 그리고 내가 산소호흡기도 갖고왔어 살리려고 아 기포 기포기 챙겨왔어 기포기 우선 개불 낄게요 징그러워 어떡해 어떡해 물을 좀 빼고 물이 없나본데 물이 없나본데 물이 없나본데 어 엄마 잡으세요 졸렸다 졸렸다 됐다 됐다 요렇게 자 이번 우선 캠팅할게요 물이 쑥쑥 박혀 자 텐션 잡을게요 텐션 아 아 아 지금 간지러워 아 지금 간지러워 갑자기 어 간지러워 그랬잖아요 즐기겠다고 나 혼자만 지금 못 즐기고 있는 거 맞아요? 야 지금 왜 이렇게 조급해? 이제 서캠팅인데 왜 이렇게 조급하죠? 또 다른 유분이 아 오 이쁘다 지금 미처 날 뜨고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미친녀만 돼요? 아 나 뒷간지러워 이제 오세요 시어만 갈게 싹 다 갈게 오우 아 개불 단거 딱총났어 아 왜 딱총났지 자 개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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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왜 안나와? 이렇게 하면 물 빠지지 않아? 우와 문수다 문수 문수다 문수다 우와 내식염만 들어갑니다 내식염만 환자분들 참으세요 참으세요 다됐어요 잠깐만요 오! 됐어요! 그리고 오 됐습니다. 두 번째 완전 끝났어요. 목줄까지 쭉 울려놓습니다. 왔다. 기다려봅시다 여러분. 나를 믿어준 날에 함께 있던 걱정돼요. 우와! 저쪽으로 좀 옮겨 살게요. 이쪽이 괜찮아 보여. 이쪽으로 좀 가진 이뻐하니까 캠팅이 안돼. 엄청 원래되는 classes 아름다即즌 하고 대화 신선한 보고 대화 세대 조심 buddy marg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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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지금 다리가 자꾸 풀려가지고 다리 힘이 좀... 요즘 자꾸 넘어져 춤춰때마다... 안돼 안돼 환자분... 여섯 번째 환자인가요? 우와... 우와...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나올 수 있는 거고 내일 안 나오면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너무 안 나온다 아까 놓친 고기가 너무 아깝다 오늘... 그것만 있어도 오늘 꽝은 아닌데... 잠을 못 잤더니 너무 졸려... 피곤해 솔직히 나 지금... 3시간 자고... 아... 내일 약이 올라오는데요? 날 집착하게 만드는데 자꾸... 감탱이가... 개불 한 50만 사가지고 하루 왼손에 개불만 던져야겠어... 오늘... 아 이벤트도 이제 지겹다... 오늘 울진에서 첫날인데 꽝이고... 꽝쳤지만 그래도 오늘 재밌게 낚시하고... 내일 2차전! 2차전으로 한번 또 도전을 해볼게요... 오 어두워지고 있다... 고맙습니다... 안녕~~ 첫째 날 끝! 안녕~~